그러면 이제 인간 존재의 천인일체적 본질을 한번 보시면요 하늘과 사람이 원래 하나인데 하늘은 세 요소가 있습니다 성명정 중국에서는 두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주자학에서 이기이월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기의 두 요소 그러면 사람에도 마음과 몸의 두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도 마음을 움직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파 누운 사람은요 마음이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본인데 이게 이상하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군 할아버지 때 시대에 세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거를 이런 위대한 철학을 누가 만들어내나요 그때서 전해온 거 아니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세 요소가 성명정인데 이게 하늘의 세 요소인데요 하늘의 세 요소가 사람의 세 요소하고 연결이 돼야죠 같은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이니까요 하늘의 성이 사람의 심입니다 이 성은 마음심에다가 살생자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를 정말 못하는데요 그냥 자연의 생명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제 6시간 참 잘 잤다 내가 잔 거 아닙니다 안 잘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자고 못 빼깁니다 그래서 나는 소화를 잘 시켰다 밥 먹고 소화를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죠 자연의 생명력으로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성이 사람의 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살리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명이 기로 돼 있는데요 사람에게 이 기가 있으면 몸이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이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기운이 없으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이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일일체이기 때문에 성이 심이고 명이 기고 정이 신인데요 이 하늘의 본성은 착합니다 하늘의 명은 맑습니다 하늘의 정은 후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마음은 착하고 귀는 맑고 몸은 후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늘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하늘을요 하늘은 영음하고 영음하여 이름 붙이거나 헤아릴 수 없고 큰 소리를 원하고 빌어도 직접 볼 수가 없다 내 본성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찾아보면 너희의 뇌에 내려와 계신다 이게 삼일신고에 있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인데요 하늘이 내 머리에 내려와 있다 하늘이요 이 가르침이 2000, 5000년 전부터 내려왔는데요 조선 초기 고려말 조선 초기에 권근 선생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머리, 이 사람 모양 같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하늘이 딱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린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권근 선생의 스승이 모근 이색 선생이고요 모근 이색 선생의 스승이 행촌 이암 선생입니다 그러면 권근 선생은 모근 선생으로부터 이 삼일신고 천부경을 익히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근 선생도 천부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근 선생은요 권근 선생도 당군에 대한 시가 여러 편이나 있습니다 바로 행촌생 이래로 우리 고조선에 대한 식견을, 지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머릿속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정말 이거 심오하고 뛰어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왜 타락을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훌륭해지고 그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한 사람에서 이렇게 잘못 타락한 이 경우를 금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잘못되면 짐승이 되고요 이 잘되면 이거 하늘이 되는 거죠 호호기천이라 이렇게 너무나 당군 할아버지 때 사상을 압축해놨습니다 밟지 못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짐승됐을까? 왜 우리는요? 망령 떼어가지고요 하늘의 뜻을 어겨서 그런데요 어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 청탁과 후박을 뒤섞어서 18가지 다른 길을 쫓아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넓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빠진다 나고 자라고 넓고 병들고 죽는 고통하니까 어 이건 불교잖아 불교에서 뵙겼나?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불교 공부 안 하는 서양 사람은 넓고 죽는 고통 없나요? 예수는 그런 말 안 하나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말을 했으면 그러면 석가모니가 거기서 배워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 초대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살지 못하고 짐승되는 길을 막아줘야 되는데요 짐승되지 말라고 훈실을 합니다 훈실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열 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큰 손가락이나 작은 손가락 할 것 없이 모두 아플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말 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저는 이것이 당군 할아버지의 훈실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정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 서로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사랑하고 헐뜯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남 공격하고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분열해서 망합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연계소문 아들들이 분열해서 망했죠 고려도 그렇고요 남하고 한번 싸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 분열로 망합니다 조선은 당파싸움 맨날 하다가 분열돼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분열로 가면 망합니다 화합을 해야죠 당군 할아버지가요 분열하지 말아라 우리가 망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 서로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도와서 해치는 일이 없어야 집안과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소아마를 봐라 오히려 꼴을 나누어 먹지 않더냐 너희들은 서로 양보하여 빼앗지 말 것이며 양보하여 함께 일하고 훔치지 않아야 나라와 집안이 번영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차리면 앞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길은 열립니다 빨리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참된 본질을 유지하려면 어떤 것이 좋으냐 첫 번째 효도를 하고 충성을 하는 것 이게 단군의 훈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라는 건데 하나를 유지하는 핵심이 뭐냐 다 남같은데 남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나는 남같지 않으니까 효도하게 되는 거죠 효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가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삼촌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사촌하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도에서부터 모두가 하나 되는 길에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효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이 효자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화합하면 엄청나게 뻗어나는데요 분열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런 데 가서 볼 때 서로 우에 있고 사원끼리 활기가 있고 화합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뻗어나고 냉랭하게 한 사람 승진하면 나머지는 다 배 아프고 이러면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인간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이 하늘 마음과 같아서 착한데 망령돼서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데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많이 통용됐던 옛날 방식 중에 노래를 통해서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모든 행사 때마다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마음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없애버릴 수 있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알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관역을 수합을 쓰자 이 관역을 이제 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악은 뭐냐? 끓고 있는 물 같은 착한 마음은요 끓고 있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 한 덩어리 눈뭉치입니다 금방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다 같이 불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운이 있는데요 기운은 맑은 기운이 근본인데 이제 사람이 망령돼서 탁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맑게 해야 되는데요 맑은 기운을 회복하면 장수하게 되고요 기가 탁해지면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는가 몸 안에 이 방에 기운이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을 열어야 되죠 문을 열어서 맑은 공기를 끝까지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기운이 탁하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코입니다 그래서 코로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켜서 온몸에 탁한 기운을 뱉어내고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조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식은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어서요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는 이 훈련인데요 이 당군 할아버지 때 조식법이 공자 맹자에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 호연지기를 기른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호연지기를 기른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맹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구절만 되면 쩔쩔맵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야죠 호연지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구세다 왜곡되지 않고 곱게 잘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그 기가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기는 의로움과 도에 짝이 되는 것이니 의로움과 도가 없어지면 기가 쭈그러든다 이는 지속적인 의로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 갑자기 다가서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기가 쭈그러든다 나는 그 때문에 고자는 의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의로움을 받게 있는 것으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일삼때 미리 작정하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일삼때 미리 작정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있지 말되 빨리 호흡시간이 길어지도록 이라는 건 제가 넣어서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말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있지 말되 조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맹자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매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기가 완전히 맑은기로 바뀌면 우주 전체에 있는 기하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문이 완전히 열려서 이 공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바깥 공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은 우주 전체의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은요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코가 있는데 왜 막혔냐? 코가 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깊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깊이 호흡했을 때가 언제냐? 배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걸 태식이라고 하는데요 태아 때 호흡 그 호흡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조식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몸가짐이 있는데요 몸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몸은 후하고 박한 두 가지 몸이 있는데요 후한 게 원래 우리 몸인데 잘못 간직하면 박해집니다 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천한 상이 되고요 후해지면 귀한 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을 보면 얼굴을 보면 아주 예쁜데 천한 사람이 있고요 못생기고 같은데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천이라는 게 신분이 아니고요 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게 해야 귀하냐? 후해야 귀하고요 박하면 천한 모습이 되는데 그러고 보면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논의의 향당편이라고 있는데 공자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까지는 우리의 사상이 그대로 전달되고 공자 사상의 핵심이 인인데요 그 인은 바로 단군 할아버지 때 말하는 하나의 사상이고요 하나가 한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니까 마음은 하나죠 그 한마음을 공자가 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핵심이 다 우리의 사상에서 건너갔다 그런 증거 있느냐? 잔뜩 있습니다 증거제가 논의에서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고 보면 보이는데요 우리께 뭐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몸을 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요 남하고 자꾸 다투고 이러면 후한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검촉이라고 해서 접촉을 좀 막고 격리할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그것이 남하고 접촉을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체온을요 몸이 차지면 온갖 병이 다 들어옵니다 체온이 36.5도 이상만 계속 유지되면요 모든 병이 없답니다 암 안 옵니다 그런데 암 걸린 사람은 거의 3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몸을 후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공자의 설명이 다 있습니다 과식하지 말 것이고요 상한 음식 안 먹어야 되고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같으면 운동도 해야 되고 옷을 좀 두텁게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공자는 옷을 두텁게 입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두텁게 입어도 잘 때는 이불을 차던지니까 몸이 차지죠 잘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논의에 공자는 반드시 잠옷을 입었는데 잠옷의 길이가 자기 키의 한 배 반이나 길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옷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터운 잠옷을 그렇게 입으면 아무리 차던져도 몸은 따뜻하다고요 아마 공자가 디자인했을 겁니다 전부 여기에 있는 몸 관리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도 가려야 됩니다 논의에 엄청나게 음식을 가려놨습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따뜻하고 귀하게 유지하느냐 그러면 마음은 착하고 귀는 맑고 몸은 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인간이 되는 거고요 하늘 같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당군세기의 삼세당군 가력조의 얼보룩의 말이 있는데요 너무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저는 세상에 얼보룩 같은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몹시 궁금합니다 을씨가 다 어디 갔는지 을씨가 고구려로 좀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얼파소, 얼지문덕, 얼밀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 지주들인데요 아마 오늘날 성이 다른 걸로 바뀌었는지 그랬더니 누가 을씨고 을사 이게 다 을씨들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행복할 때 그래서 역시 그런 게 남아있나 싶은데요 이 을보룩의 말에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임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임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라는 건 우리말로 아름이라고 합니다 아름 내꺼야 아름이거든요 한아름 그럼 욕심은 없애야 됩니다 욕심은 없애야죠 그런데 없애려고 하는데 덜 없앤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덜 없앴다 덜 없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덜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욕심을 다 못 없앤 사람이 정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 더럽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심사를 하면 심사 더럽게 하죠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면 교육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다 없애야 되는데요 욕심을 다 없애면 다 없다죠 다 답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정치하면 아름답게 정치하고요 아름답게 정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깨야 되는데요 깨고 깨고 어디까지 깨야 되느냐 끝까지 깨야 됩니다 끝까지 깨면 깨끗 이렇게 됩니다 깨끗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정치하면 깨끗하게 정치하게 되는 이런 게 우리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보르기 그대로 그런데 임금이 임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군군신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완성 자기가 참된 인간이 되면 피로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그전에는 자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살 수는 없잖아 빨리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행복한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되고 보니까 모두가 남이 아니고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요 다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다른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남의 불행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으로 보지 않는 이런 우리의 정성인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다른 사람을 저 참된 인간으로 짐승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정치가와 교육자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사람이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정치학과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정치 제도 좀 바꾸자 마음이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출마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 있는 제도다 제도다 말이죠 그래서 이 당군 할아버지의 이 을보르기인가 여기에 정치 제도 중에서 최고의 제도는 화백 제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화백 제도는 어떤 건가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통령 될 수도 없지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에 한글 못 만듭니다 그래서 표 쫓아가느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정치 못하죠 제도 잘못됐는데 하여간 정치와 교육인데요 교육이 더 중요한데 교육은 진짜 인간이 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세상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고요 온 세상 살리는 해답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본래 사상을 회복해서 우선 한국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구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철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나설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